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걸스 꼬북자 유정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유정은 하는 일이 잘 안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그러던 어느 날 유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한 꼬북자 유정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으며 브레이브걸스와 유정님에게 아름다운 꽃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롤린 역주행 2017년 3월 7일에 발표한 롤린이 역주행하여 4년 후인 2021년 3월 14일에 SBS 인기 가요에서 데뷔 후 첫 1위를 한 것입니다 2기 멤버 데뷔일로부터 4년이 지난 1854일 만에 1위와 동시에 지상파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월 14일 SBS 인기 가요 데뷔 후 첫 1위 유효 롤린은 6관왕을 차지합니다 더쇼 1회, 쇼 챔피언 1회, 엠 카운트다운 1회, 뮤직뱅크 1회, 인기 가요 2회 현재까지 합계 6번에 1위를 차지합니다 계속 좌절만 하던 브레이브걸스는 지금 방송섭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3월 22일자 국민일보 겨자시에 실린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주도 여의도 순복음 서귀폭교회 담임 차진호 목사님의 간증 역주행의 기적 역주행의 기적신화 꼬북좌 유정의 신앙을 말하다 제가 홍콩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교회학교 중동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사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다며 중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걸그룹 데뷔 후에도 몇 년간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 해체 위기를 맞은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의 기적을 만들며 가요 음원 차트 1위, 가요 순위 1위, 예능 방송 프로 섭외 1순위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녀가 내가 중부 기도를 했던 제자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이었습니다 주말에 유정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하며 유정랭이 답신을 보내 왔습니다 유정 자매와 가족 그리고 크리찬이면서 소속사 대표인 강동철 형제를 보면서 그분들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유정 그녀는 누구인가 브레이브걸스의 아이콘 종교 기독교 이름 남유정 가족 부모님 언니 위로 3살 돌 언니가 한 명 있는데 학창시절 언니와 같이 홍콩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자기는 놀러 다니는 스타일인데 언니는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둘이 자주 싸웠다고 그래도 사이가 좋아 고3 때는 대학까지 휴학하고 공부를 가르쳐주러 홍콩에 오기도 했다 유정은 홍콩에서 생활한 덕에 영어에 능숙하다고 합니다 출생 서울특별시 1991년 5월 2일 29세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학사 신체 163cm 49kg AB형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특히 회사 앞에 있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데뷔 2016년 2월 16일에 데뷔한 브레이브걸스의 멤버이다 2016년 9월 10일 방송부터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 데뷔하였다 맥심 2017년 6월으로 표지 모델이 되었으며 2017년 6월 제2회 맥심 어워즈에서 레인보우 오승화를 제치고 충격의 베이글상을 수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맥심 잡지도 동달아 화제가 되며 완판되었습니다 별명 꼬북자 브레이브걸스 유정 별명 꼬북자의 뜻은 브레이브걸스의 멤버들 중 가장 주목받는 멤버는 바로 유정입니다 유정이 유독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에게 붙은 꼬북자라는 별명 때문입니다 꼬북자 뜻을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꼬북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꼬북이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포켓몬인데요 팬들은 유정의 얼굴, 눈웃음이 꼬북이와 닮았다며 꼬북의 본자를 합쳐 꼬북자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자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꼬북자는 꼬북이를 닮은 사람 중 가장 돋보이는 또는 가장 예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포지션, 입덕 요정 입덕 요정을 맡고 있는 멤버이다 표정이 다채롭고 표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무대에서 항상 웃고 있는데 이 눈웃음이 정말 매력적이다 특히 하이힐, 롤링 같은 하이텐션 곡에 아주 잘 어울리는 멤버이며 실제로 하이힐에서 센터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풍부한 표현력 덕분에 존재감이 큰 편인데 심지어 5인체제 롤린에서는 센터 포지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롤린의 역주행에 유정의 행복한 미소와 눈웃음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특히 허수아비 춤에서 행복해하는 표정은 그 자체로 밈이 될 정도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꼬부기 닮은 사람 미소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롤린에서 유정의 미소는 역주행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음색이 곱고 예쁘게 노래한다는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멤버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데뷔 전 보이그룹 에이션의 무대에 우주소녀의 여름과 함께 백댄서로 출연했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격투기 주지스, 헬스 대신 주지스로 체형을 관리했다고 하며 블루벨트 포그랄까지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친한 친구 미스트로2, 탑8 강혜연 강혜연은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을 정말 기뻐해 주었고 심지어 같은 매체에서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던 인터뷰에서 유정의 영상편지에 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롤린의 역주행에 힘입어 맥심표지 재찰령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무대 철학으로는 반응이 좋은 관객 한 명을 찝어서 그 관객만을 쳐다보며 무대에 임한다고 합니다 오늘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그 관객의 반응을 살피며 본인도 더 좋은 에너지와 표정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가수, 비 지금도 여전히 비를 존경한다 외모도 훌륭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브레이브걸스와 크리천인 용감한 형제 그리고 유정님에게 30배, 60배, 100배, 이삭의 1000배의 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크리천 튜브도 역주행의 신화, 유정님의 승승창구와 신앙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